태양 후에 왜 보는 거야? 왜냐면은 거기 캐스팅 돌아왔어? 아니면 우리 어디션 하러 가?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드라마 안에 영어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들어 미군! 뭔지 알지? 난 미군! 중국! 중군!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언제 어디션 할 수 있어? 태양 후에 나 잘 수 있어 너는 그런데 그럼 넌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? 아니면 태양의 후에 중국판 환자가 아직 안은 깨어나요 이 남자 저 남자 너무 걱정하는 남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? 이것까지 따라해야 돼 그 혀 혀 그 혀 소리 봐봐 이 혀 소리 어떻게 내는지 이거야 아 아 아 그러면 태양의 후에를 주구판으로 한번 찍어보자 연습해보자 지금 오케이 환자분은 아직 안 일으켰어요 쟤 나는데 나는 아 진짜 부양과 주식광호 너 아프리카 사람이야? 그건 뉴런스야 아니 그건 뉴런스 종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 한 번 이렇게 나 중국 왕종기니까 세 번 해도 돼 너 한 번 거기서 울릉운동 거기서 계속 아 뭐 아프리카 사람 아니잖아 그거는 분위기 다 깨잖아 다시 해 다시 해 잭슨 나 지금 너 되게 중요한 자리 데리고 갈 거야 너 거기 가서 거기서 하자고 그러면 너 끝 환자분이 아직 안 끼어놨어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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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나이 아니요 중국에서 난 지금 슬픈 사람이야 넌 슬픈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조금 중국에서도 나 봤거든 주윤바 영화 같은 거 따 나나나 멋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너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잭슨이 어 여자가 너한테 와서 울고 슬퍼하는데 얘를 막 울 더 울리고 싶진 않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울잖아 위로해 주는 거 그래 쬐끔 쬐끔 위로 질투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 쬐끔 위로 KBS